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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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아침, 정신이 넘었지요 servicio 좋은 오후 시간 잘 보내고 계세요? 나 이제 라면 현재? 이제 일어나서 라면먹네? 하하하하 지금 이제 오늘이 6월 2일 입니다 6월 2일 Today is June 2nd 2022 2022년 6월 2일 자 6월 2일 오늘이 저기 무슨 날이냐면 today is my birthday today is my birthday 오늘이 제 생일입니다 야 생일 생일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이 따악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 나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 안 먹겠지 여기 보는 사람 많네 여기 구독자님들 다 보고 있는데 뭘 보는 사람이 없어 이 미친놈아 그래 나 미친놈이야 라면 먹고 정신 차릴게요 오늘 생일인데 라면 먹어야 돼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제 생일입니다 오늘 제 생일이고 저기 맛있는 거 있다가 저녁에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맛있는 거 저기 뭐가 뭐 있을까 치킨 후라이드 치킨 하나 저기 하나 사먹을까 치킨 사가지고 저기 이거 먹방 하나 찍어야겠다 먹방 생일 생일인 기념으로 오늘 제 생일이니까 my birthday 저기 그 후라이드 치킨 BHC 저기 후라이드 치킨 하나 사서 먹방 하나 찍어야 겠네 자 어쨌든 오늘 저는 저기 라면으로 때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지 좋은 소식 그게 뭐냐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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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게 우리 회사에서 나온 보너스 보너스 생일 축하합니다 보너스 자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생일이라고 보너스도 나옵니다 보너스 야 이거 뭐야 이거 아주 봉트도 아주 이쁘게 나왔어 이게 뭐야 완전히 이뻐 봉트도 봉트도 엄청 이뻐 보너스 근데 얼마가 들었나 아직 확인도 안 해봤어 얼마들었는지 한번 볼까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이야 이렇게 나오네 이야 이런게 뭐 이거 편지 같은 거 하고 오 5만원짜리 두 장 치킨 사먹을 수 있겠다 치킨 치킨이랑 피자 피자 포테이로 피자 포테이로 피자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읽어볼까 생일 축하합니다 정호균 조합원님의 생일을 Congratulations Happy Birthday 축하합니다 이렇게 써있네 자 축하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무사하고 운행으로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부섭여객 노동조합 자 지회장 김광희 조합장님 그리고 조합원 일동 해가지고 이야 이렇게 아주 이쁘게 또 편지까지 이렇게 딱 인쇄하셔 가지고 인쇄해 주셨네 이야 이거 아주 후라이드 치킨하고 포테이로 피자 이야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임마스 뭐 아리가또 고자임마스 뭐 아리가또 고자임마스 태품별님 마치 아리가또 고자임마트 쉐쉐 쉐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씨 라면 다 불겠네 이거 이씨 황토리 하지마 이거 라면 좀 먹어 불다 불었잖아 이거 벌써 야 이씨 2인분이 돼버렸어 2인분이 지금 아 나이씨 아아 아 맞다 이거 생일 보너스 뿐만 아니야 좋은거 소식 또 있어 이야 이건 이건 더 좋은 소식인데 가만 있어봐 아 이거 보여 드려야 되나 에이 이거 사진을 띄워 드릴게 지금 사진 자 사진 사진 나와라 참깨 자 지금 사진 보이시죠 사진 이게 뭐냐면 월급이 올랐습니다 월급이 아싸 자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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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이 올랐다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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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라면 엄청 줄어 뚫었어 지금 3인분이 돼버렸어 3인분 에이 괜찮아 일단 박수 월급 올랐어 야 야 이거 월급이 몇 프로 오른거야 그러면 5%래 5% 5%면 얼마야 그냥 뭐 저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씨 나 수학 못하는데 어쨌든 계산기 한번 두드려볼까 어디서 계산기 잠깐만 기다려봐 계산기 계산기 자 계산기 한번 두드려볼까 5%면 얼마가 오른거야 자 5% 자 계산기 자 월급 월급 세금 세 전 월급으로 계산해야되나 에이씨 몰라 그냥 대충 400만원 세전 대충 400만원 적어봐 1, 10, 100, 1000, 1000, 100,000, 100,000 400만원 저기 5%면 얼마야 곱하기 5% 이꼬르 뭐야 이거 20만원 오른거야? 아니 이제 20만원이나 올랐어 하하하하하 나는 10만원 오르면 좋을줄 알았는데 계산기 보니까 20만원이 올랐어 하하하하하하하 뭐야 이거 맞나 내가 계산 제대로 한건가 몰라 하하하하하 어쨌든 해마다 10만원 정도씩 오르긴 했어 그러니까 5%면 대략 맞겠지 20만원 20만원 올랐으면 좋겠다 하하하하하 어쨌든 올랐으면 좋은거 아니야 10만원이 오르던 20만원이 오르던 이야 이것도 박수 야 야 이거 뭐 생일 보너스에다가 아이씨 라면 엄청나게 불었어 지금 에이 아무튼 월급도 오르고 생일 보너스에다가 이야 이거 아주 기가 막힌데 아이씨 야 이거 먹어야겠다 빨리 이거 엄청 불었다 아이씨 3인분이 돼버렸어 이거 이야 기가 막힌데 월급 오우 수어 수어 월급 히트 없 rook 땜じ 여기 보호 요 비쀼 usted standpoint 왜 ú 음 아 맞겠지? 20만원 오른거 맞겠지? 맞는거 같은데? 어쨌든 10만원 이상은 올랐겠지 뭐 오르면 된거지 뭐 자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저기 이제 6월달이잖아요 6월달 뭐든지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 그러니까 이제 6월달 이제 벌써 2022년도 이제 벌써 반이 다 지나가 버리네 벌써 이제 반년이 지나갔어 이제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뭐 개고생 하면서 그냥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막 그냥 버티고 그냥 일하다 보니까 어쨌든 어 막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괴롭고 짜증나고 힘들고 막 암에 걸릴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반나절 반년이 지나갔어 반년이 여러분들 어 이제 앞으로 반년 남았으니까 또 2022년 6개월 정도 남았잖아 6,7개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어 이 준비를 잘 하셔야 돼 준비 노후준비 노후준비 잘하시고 노후준비 잘하시면 뭐가 있겠어 저금 열심히 해야지 저금 열심히 해야 노후준비가 되지 그러니까 노후준비 잘하시고요 음 음 무조건 저금 무조건 저금 무조건 저금밖에 없어 지금 날이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진다니까 여러분들 아실 아실런가 모르겠네 지금 금리가 또 올랐잖아 그 뭐냐 뉴스 보니까 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구만 오르고 있구만 보니까 어 무슨 뭐 대출받으면 뭐 어 어 어 뭐 4% 올랐다가 뭐 지금은 또 뭐 8%까지 오르고 막 7점 몇 프로 8% 계속 올라 지금 그 그 금리가 아니 그 대출받은 사람 어떻게 할거야 다 그거 뭐냐 아 대출도 뭐 조금 대출 조금 받은 거는 뭐 상관 없겠지만 막 아파트 산다고 막 그냥 저 서울 같은데 아파트 보면 얼마야 그 아파트가 막 10억 10억이 넘어가고 막 그러잖아 10억 기본 10억이잖아 막 10억 아파트 하나 한 채 사는데 그럼 그 아파트 현금 주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다 대출 받았을 거 아냐 다 그냥 뭐 어 막 5억 6억 7억 많게는 막 10억 이상 막 대출 받은 사람들 많을 거 아냐 아니 그 사람들 그 대출 어떻게 갖고 하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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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어 대출 어떻게 갚아 아니 금리가 지금 계속 오르는데 금리 그 이자만 해도 몇 백만 원 내겠다 대출 아파트 산다고 서울에 그 강남 같은데 강남 뿐이겠어 서울이 아니더라도 아무튼 인천이든 뭐 수원이든 어디든 간에 아파트 값이 얼마나 비싸 지금 그 씨 아파트 산다고 막 몇 억씩 대출 받아 가지고 그거 갚아 나가려면 그 이자만 얼마야 이자만 해도 막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막 엄청나겠다 야 그러니까 지금 그 푸어짓거리 할 필요 할 때가 아닙니다 푸어짓거리 절대 하지 마세요 뭐 푸어가 뭐야 푸어 가난하다는 뜻이잖아 푸어 가난한 놈이잖아 가난한 놈 푸어가 뜻이 푸어 자 근데 푸어도 종류가 많아요 하우스 푸어 대표적인게 카푸어지 카푸어 어 bmw 벤츠 무슨 뭐 아우디 무슨 꼬락꼬래 무슨 그 폼생폼사야 무슨 꼬래 쥐뿔도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푸어짓거리는 무작 무작위자래요 푸어짓거리 카푸어들 돈도 없는 것들이 외제차는 꼴에 포문화 외제차 사가지고 자동차 그거 빚내가지고 자동차 사가지고 이자만 해도 얼마야 그거 자동차 할부금 내느라 아주 그냥 거지 새끼들이지 그거 아무튼 푸거짓거리 하지 마시고 카푸어 하우스프어 또 뭐 있어 명품푸어 아무튼 여러가지 많아 푸거짓거리들 사치 부리는 거 많잖아 빚까지 져가면서 사치 부리고 명품 사고 여러가지 많잖아 아파트도 예의가 아니고 능력이 되는 사람이 뭐라고 안하지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아무튼 여러분 푸거짓거리 절대 하지 마세요 진짜 큰일나 잘못하면 제가 지금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야 푸거짓거리 하면 큰일납니다 지금 시대가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아니 결혼들도 안 하지 애도 안 낳지 인구는 줄지 노인내는 많아지지 날이 갈수록 청년들은 줄어들지 인구가 줄니까 애기를 안 낳으니까 인구가 줄는 게 청년들이 줄는 게 당연하지 청년 줄어들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일할 사람이 부족하면 아니 노인내는 많아지고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경제 돌아가는 꼬락선이가 어떻게 되겠냐고 안 봐도 뻔하지 그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고 열심히 열심히 저금하세요 저금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경제가 완전히 개판 5분전이 됐을 때 우리는 뭐하노는 돈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지 안 그래요? 나중에 개판 5분전이 된다니까 일할 사람 없고 청년 줄어들고 노인내만 많아줘봐 우리가 이제 늙으면은 이제 개판 5분전이 되는 거야 이제 그때 가서 돈 없으면은 진짜 개고생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저금하세요 네 자 이런 거 보너스 이렇게 보너스가 들어왔어도 포테로 피자하고 프라이드 치킨 그것만 사먹고 나머지는 저금해 아셨죠? 이거 나왔다고 그냥 흥청망청 다 쓰지마 저금하셔야지 저금 여기서 한 2, 3만 원만 쓰고 다 오지 저금해 아무튼 이런 마인드로 살라는 거야 뭐 돈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들 마음이지 아무튼 저금하는 마인드로 사시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야 아셨죠? 에잇 또 불었어 또 에잇 아셨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또 말이 길면은 이거 다 불어 이거 못 먹어 이거 라면 이거 벌써 벌써 또 3인분 또 불었어 에잇 아무튼 여러분 어 6월달 이제 앞으로 2022년도 이제 반년밖에 안 남았네 반년만 지나면 또 이제 2023년이 돌아오겠네 아 내년에 내 아들 저기 초등학교 입학하는데 그래 빨리 입학해라 빨리 입학해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놓고 저기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가게 하나 딱 차려놓을 테니까 시원아 아들 내 아들 아빠랑 게임하면서 게임 가게 같이 이렇게 게임 가게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거 같이 이렇게 도와주면서 행복하게 살자 내 아들 하하하하하 내 아들 알았지 나중에 너 크면 이 동영상 아빠가 올린 동영상 보면서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는지 동영상 꼭 보렴 내 아들 사랑해 I love you 아무튼 여러분 노후 준비 잘하세요 저는 플레이스테이션 가게를 가게 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저금하고 있답니다 3년 안에 돈 목돈 빨리 모아서 빨리 하고 싶다 3년 안에 지금부터 앞으로 버스 은퇴하려면 6년 남았는데 3년 안에 가능하려나 한 200만 원씩 저금하면 가능하겠지 지금 현재 저기 6개월 6년 동안 또 모아 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 적금 기존에 적금 들어 놓고 들은 적금 저기 부어 놓고 있는 게 있으니까 6년 동안 저기 뭐 여러 가지 적금 지금 부어 놓고 있으니까 그거 목돈 지금 그거 더하기 이제 앞으로 또 200만 원씩 저금을 쭉 하면은 앞으로 3년 후에 가능할라나 가능하면 빨리 빨리 게임 가게 사장해야지 플레이스테이션 예이 아싸 플레이스테이션 편하고 재밌게 살아야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개고생하기 싫어 이제 빨리 저금해 가지고 저기 게임 가게 플레이스테이션 가게 빨리 오픈해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남들 개고생할 때 나는 저기 편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재밌게 게임하면서 게임 와 아싸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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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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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커피 혼자 쫙 맛있게 또 케익도 딱 먹으면서 그건 이제 나중일이고 지금은 라면 먹어야 돼 불었어 라면 빨리 먹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 돈 열심히 버셔서 부자 되세요 가와만 사상 되세요 빠이빠이 see you next time 자 마무리 공그레츠레이션 공그레츠레이션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공그레츠레이션 공그레츠레이션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짜잔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에이 또 누가 봤나 또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 여기 보고 있네 왜 구독자님들이 많이 보고 있네 구독자 아닌 사람들도 많이 보고 있잖아 나 미친놈이라고 하겠네 이거 에이 빨리 라면 먹고 정신 차리자 지금 안되겠다 에이 여기까지 끝 빨리 라면 먹자 좋은 소리가 돼 안녕 see you next time see you next time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엄지손가락 아셨죠 구독 꾹 꾹 꾹 꾹 꾹 꾹 눌러주시구요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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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kenzie gak 너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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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